거기 있죠? 거기 있죠? 그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2019년 8월 17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팔로우미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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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일단은 있는가 없는가 보고 있으면 대화를 시도해보고 없으면 바로 패스하고 두 번째로 오케이? 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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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뭐 피어난거 같은데 누가 왔다왔나? 저 주식이.. 누구 계십니까? 뭐야? 거기 있구만요 거기 있구만요 거기 있죠? 거기 있죠? 그만! 그만 하지 마세요 그만.. 자..계세요 자 그만 건드세요 그만.. 그만 건드세요 그만 건드세요 그만 건드시려구요 그만 건드시려구요 자..스탑! 자 그만..어.. 가방 때문에 그러세요? 네.. 네.. 가방 때문에 그러십니까? 존댔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누구 하나 떠들어왔어요 잠깐만.. 어딨어요? 어딨어요? 나와.. 나와.. 뭐야 당신? 누구야 당신? 당신.. 당신 뭐야? 당신.. ح!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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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nun crunch gesund 뜨거 pseudo 휴강띵 여러분들 이거.. 최소 둘인데요.. 정확하게 저것이 망자의 모습인지 혹은 어떤 물건같고 장난을 치는건지 말 그대로 이런 천으로 이렇게 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죄송한데요 저 다른데부터 가면 안될까요? 저기부터.. 지금 여기는 성모마리아 있는 곳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는 제가 지금은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둘이예요 지금은 좀 감당하기가 그래요 처음부터 와.. 미쳤다 여기 불바야.. 와.. 미쳤다 여기 와.. 미쳤다.. 네 저게 뭐야..? 뭐야..? 저게 뭐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하아.. 계십니까..? 뭔 소리야..? 누구야..? 누구야..? 하아.. 저거 뭐야..? 누구세요..? 잠시만.. 뭐야 이거..? 그런 게 있어? 뭐야? 그런 게 있냐고요? 어떻게 이럴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수가 있어..? 미치겠다 진짜.. 여기 뭐있다 진짜..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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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 저거..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아.. 거기 있어.. 소리.. 아.. 미친놈.. 미친놈.. 가까이 가질 못하겠어.. 미치겠어.. 가까이 가질 못하겠어.. 차가운 걸 그렇게 해 주세요.. 잠시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아저씨 나와.. 나오라고 했어요 나오라고 했습니다 얘들아 오늘 완전 물방고기 반이다 어디를 가든 밋밋한 데가 없다 얘들아 미안하다 대신에 코끼리 아저씨 눈코가 핸들에 거기 갈게 앞뒤로 가든 밋이 남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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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의 옆뒤로만 임시 여러분들 아까 보셨죠? 이거 움직인거 보셨죠? 묵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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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 나이바말.. 나이바말.. 뭐야..?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대화하기가 안됩니다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꼬마이들하고 이런 좀 어린 망자들은 진짜 연세가 지긋하신 그런 망자들도 대화하기가 진짜 여간 까다로운데 저런 어린 망자들은 진짜 그냥 대화를 포기해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개짱 부탁드려요